안녕하세요 얼마전에 ChatGPT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나게 많은 ChatGPT에 대한 동영상을 저한테 추천을 해 주더라구요 몇가지를 보다가 괜찮은게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ChatGPT를 사용을 해서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만들구요 그 동화를 ChatGPT한테 물어봐서 내용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미드전위에서 스틸컷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드전위는 명령어로 읽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툴입니다 제가 이번에 ChatGPT 플러스에서 제가 아이가 모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한글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제가 한글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했더니 이렇게 아기 동화를 위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 고양이는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모험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엄마 고양이의 감시를 피해 트위터에서 자신의 모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야기를 적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팔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면서 그녀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그녀가 만나본 가장 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이 거대한 고양이는 그녀에게다가 너 누구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모험을 즐기는 고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고양이는 그녀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어야 했지만 그녀는 끝내 그를 도박에서 이기고 그를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내용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기는 갑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어스한 어드벤츄러스한 캣이 이겼나봐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함께 모험을 떠났어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서로 친구가 됐나봐요 친구를 하고 이제 같이 모험을 떠나서 이제는 가지 못했던 깊은 숲, 높은 산, 넓은 들판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험을 적어서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모험을 경험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섰고 그녀의 팔로워들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동화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요 암튼간에 이야기가 좀 이어는 집니다 이어는 지는데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미드전니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미지를 여러분 미드전니를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은 이제 자신의 스티커스를 찾기가 힘들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인박스가 있어요 인박스가 있는데 그 인박스를 누르신 다음에 멘션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커맨드를 했던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명령어를 몇 가지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드벤처스 캣 플레잉 트위터 포스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가 뜨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뜨는데 저는 이제 네 번째 거를 업스케일을 했구요 업스케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Imagine Prompt를 사용해서 이 트레드 있잖아요 이 트레드에 이제 라이클릭을 하시면은 카피 이미지 어드벤처스가 있습니다 카피 이미지 어드벤처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Imagine Prompt를 사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Imagine Prompt를 사용하셔서 링크를 누르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은 기존에 만드셨던 스타일 대로 그대로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그대로 이미지를 넣었죠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The Cake Host Supermarket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네 개가 나오더라구요 네 번째 게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이제 네 번째 거를 골랐구요 그거를 업스케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미지를 이미지 어드레스를 적어서요 그 캣이 이제 숲을 갔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걸 또 업스케일을 했죠 업스케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동화적인 이야기가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 동화를 가지고서 저희가 한국말로 제대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드신 후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디스코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의 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아마존에서는 그런 동화를 이제 퍼블리시를 해주거든요 출판을 해주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출판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암튼 요는 채찌pt를 사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말을 좀 이렇게 다이제스트를 해서 좀 깎고서 괜찮게 만든 후에 디스코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겠고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da 감사합니다.